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에 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판타지 연출국을 펼쳤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야당의 대변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됩니다. 김 의원은 LH가 문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 인테리어 등 보수 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 예산 4억 1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예산은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재고에 관한 홍보 예산을 총합한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대전당성작 모용제작, 홍보영산물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으며 가구와 집기 등도 구매하지 않고 임시로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예산 테이블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뉴스로 정부를 공격하고 싶었던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의 공공임대 주택 방문을 두고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하는 왜곡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한 정권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불과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에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것을 이미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될 책무입니다. 주택 공급과 주거권 보장은 정책 갈래가 엄연히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이 서러움을 겪지 않고 자산을 축적해 나아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초점을 잃은 흠집내기시 비난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점과 도를 넘은 공공임대주택 비판으로 입주민들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솔한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